풍어인가? 뭐야? 크긴 크다! 황어다! 풍어인가? 뭐야? 어이씨!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울진 후포스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뭘 잡을거냐면요 아주 무서운 뱅갈호랭이의 아주 먼 친척인 뱅에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암튼 채비를 언릉언릉해갖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저 치어들 뭐야? 아이, 저거 뭐지? 독가시치 새끼들 같은데? 아이, 불안한데? 아이, 젠장할 아, 여기 뭐지? 지금 후포항 작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갱이 입질도 없네요 아무래도 큰 방 쪽으로 올라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언제 걸어가? 아이, 괜히 자리 폈네 아, 이게 뭐야? 오늘의 첫 수는 쫄보기입니다 아, 재수 털렸네 낚시빵 아저씨 말이 지금 냉숫대가 들어와서 고기가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진짜네요 그 많던 정갱이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지금 숭어들이 가끔 뛰기는 하는데 이 바닥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 뭐가 있나? 아, 이거 뭐야? 아, 여러분 이상한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울리고 보니까 새끼 용치네요 이거 저번에 집에 갖고 가서 먹어봤는데 장갓이 드럽게 많고 기럽게 맛없어요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잡혔는데 정갱이 새끼 같아요 어, 아닌가? 어, 힘듦 쓰는데? 어, 뭐야? 숭아 새끼인가? 안 돼, 안 돼 빠지면 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안 되는 이라 어이씨, 뭐야? 어이씨, 뭐야? 뭐야? x8 황어인가? 어이씨 아,이씨 황어 같은데? 아이씨 젠장아 풍어인가? 어, 뭐야? 크긴 크다 어이씨, 뭐 황어다 풍어인가? 너, 뭐야? 어이씨 줄 줄 줄 줄 줄 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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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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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끊어져이씨 쟤 뭐지? 아이씨 숭어다 숭어 아이씨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이씨 공기를 조금 매긴 다음에 힘을 빼도록 할게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으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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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아하 여러분 훅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꽤 크죠? 반짝반짝 잘생겼죠? 어이씨 이놈 힘좀 봐라 으아 대박 뒤럽게 못생겼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어디갔어? 어이 금방 없어지네 아아 우리 뱅에 쎄는 커녕 갱이들도 안보이고 등어들도 안보이고 숭어새끼랑 황어새끼만 간간히 올라오고 아하하하 이럴려고 내가 울진까지 왔나 아무래도 똥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찌낙은 글로 먹은 것 같습니다 처박기로 변신하도록 할게요 아하하 시브렘 돌아버리겄네 이렇게 해도 안나오고 저렇게 해도 안나오고 아 어떻게 된거야 씨가 말랐구만 고개가 씨가 말랐어요 아하 어쩜 이렇게 안나오지 오케이 뭔진 모르겠지만 한 마리 걸었습니다 으쌰 전갱인가? 가벼운데? 에이씨 전갱이에요 오잇 땡큐 땡큐 아이 찌 들어가는 꼬라지 보니까 또 전갱이 새끼같은데 낮에는 한탱이도 안보이다가 왜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냐 아이씨 아아 또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메가리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아 얼마나 조그만지 치지도 않냐 아이씨 앞으로 메가리는 편집하도록 할게요 오 오 대박 오 대박 오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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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에요 대박 숭어인가? 오 숭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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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히 Feed 제발제발제발 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뭐야 뭐야 계란 어? 고등어잖아? 우와 사이즈 괜찮아요? 으아 고등어 미나 고등어 고도리긴 한데 아주 힘이 좋네요 가만있어 어이 깜짝이야 나줄게 으쌰 뭐야? 정장인가? 으쌰 뭐야 에이씨 아 힘좀 쓰길래 고등어인 줄 알았더니 뭐야 쫄복에다가 정갱이네요 어.. 그래도 요거 쫄복치고는 꽤 큰데요? 아이 길었게 못생겼네 에헤헤 아아 너무 매가리만 올라와갖고 재미가 없어요 장어새끼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불가사리 물은거 같아요 아이 짜증나 오늘 오늘 되는게 없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하 이게 뭐야 아이 젠장알 새벽부터 똥바람이 터지는 바람에 큰방에서 있다가 지금 작은 방파제로 옮겨서 처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되는게 하나도 없네 우와 사막이다 사막이 진짜 오래간만 해봐요 어릴때 봤었는데 으아 대박 오우씨 당랑권 당랑권 어 대박 지금 똥윈드가 너무 심해갖고 더이상 낚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낚시는 여기서 일찍 젖고 조금 쉬다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암튼 오늘 오랜만에 낚시하는거라서 신나게 잡으려고 카보채비까지 준비해서 나왔는데 아 이게 웬 말입니까 네 완전 똥 밟았어요 암튼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좋아요 댓글알림 눌러주시는거 잊지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너도 인사해라 당랑권 그만 연습하고 하하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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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